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유튜브에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네, 홍라블림. 네, 홍라블림. 원장님 애청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분유 위주의 혼합수유를 하는 중인데 네, 뭐 여러가지 사정이 있는데 아기가 91일 된 아기를 체중이 현재 6.1kg고 출생시 체중 3.48에서 태어났나 봐요. 130mm씩 6,7번을 먹습니다. 아이가 체중이 잘 안 늘어서 고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체중이 잘 안 느는 아기의 경우에는 제가 참 이제 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130이라는 일의 수요양은 되게 좋으세요. 그런데 6번 먹이면 체중은 잘 안 늘 수 있어요. 이제 엄마들이 수요텀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가지를 다 많이 고려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좀 쉽게 설명이 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4kg 아기가 있어요. 4kg 아기가 있는데 그럼 이제 제가 적정 수요양 설명한 대로 보면 4kg 아기가 먹는 양은 80에서 100을 먹는 거죠. 이거는 2, 3시간 수요텀이에요. 그러면 80에서 100을 먹는 아기가 80 먹을 땐 2시간일 수도 있고 100 먹을 땐 3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총 몇 번을 먹죠? 최소 8번에서 많게는 12번까지 먹지만 그렇게까지는 사실 실제로 먹자면 10번 정도 먹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100에서 120을 4kg짜리 아이가 먹는다고 치면 이게 3시간에서 4시간 수요텀이 보통 나와요. 그러니까 모유는 이렇게 먹었을 때 분유보다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좀 막 왔다 갔다 빨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분유 섭취량을 제가 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모유는 과식해도 특별히 문제 생기지 않으니까 조금 더 젖을 물려주셔도 되세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100에서 120을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3, 4시간 수요텀이에요. 그러면 24시간을 4시간 수요텀을 하면 6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6번에서 8번을 먹는 아기가 되죠. 그죠? 그런데 또 여기서 더 대식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120에서 140을 먹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아이는 4시간, 5시간 수요텀으로 먹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건 되게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을 먹겠어요? 네, 24시간을 5로 나누면 4번 나와요. 그러면 4번에서 4시간이니까 6번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4kg 엄마 2명 있어요. 우리 아이는 100ml를 하루 8번 먹는 애가 있고 140ml를 극단적으로 해서 4번 먹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ml 먹는 엄마가 3시간 수요텀이 너무 힘든데 여기는 5시간 수요텀으로 140을 먹으니까 어머, 너네 아기 너무 잘 먹는다. 부럽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하루 총량 계산을 해봐야 돼요. 하루 총량 계산을. 그죠? 그러면 100ml씩 8번을 먹는 애기는 얼마나 먹어요? 800ml잖아요. 그죠? 800ml. 그러면 140을 4번 먹으면 몇ml이에요? 540ml이에요. 그죠? 그러면 140을 우리가 넉넉하게 봐서 5번 먹는다고 쳐봐요. 그 몇ml이에요? 700ml가 되겠죠? 그러니까 적정량을 여러 번의 수요의 수를 먹는 애의 먹는 양을 절대 한꺼번에 많이 먹고 수요텀이 벌어진 애들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뭐 수요텀을 늘리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수요텀, 5시간 수요텀은 밤중 외에는 절대 권하지 않아요. 네. 새벽 수요 끊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는 뭐 베비위스포에서 나와있는 몇 개월에는 5시간 수요텀을 가져라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육아서적을 보다 보면은요. 어떤 육아서적은 굉장히 분유수요 위주의 육아서적이에요. 읽어보면 알아요. 아 이거는 그냥 분유수요한 애들을 위해 썼구나. 근데 그 저자가 절대 분유수요 기반이라는 말을 안 해요. 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책이 팔리려면 모유수요한 엄마도 봐야되고 분유수요한 엄마도 봐야되니까. 그러면 해외에 이제 번역해서 들어온 책들도요. 읽다 보면 어 분유수요한 애들 위주의 책이구나. 네. 사실 모유수요를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육아서적은 아직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내가 빨리 쓸까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엄마들 아기가 한 번에 많이 먹고 수요텀이 벌어진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기가 총량이 3시간 수요텀으로 먹는 아이들 총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 오케이.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수요텀이 길어도. 그런데 우리 아이는 지금 체중이 약간 더디게 크고 한 번 먹는 양이 그렇지가 한 번 먹는 양은 많은데 수요텀이 너무 길다. 그러면 약간 먹량을 좀 줄여서 수요텀을 3시간 근처로 가져가서 꾸준히 먹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 홍라불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이가 밤중에 굉장히 길게 잘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일 이후부터 80일까지는 보통 아이가 한 4, 5시간 정도 자면 참 좋은 통잔이고 80일, 90일부터 한 120일, 30일 사이에서는 5, 6시간 정도 통잠 자면 참 베스트예요. 너무 긴 통잠은 제가 지난 동영상에도 얘기했듯이 너무 긴 통잠은 아이가 낮에 빈번한 젖발기와 빈번한 분유나 모유를 짧은 수요텀으로 먹어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그런데 낮 수요텀이 막 길다 그러면 밤에 꿈수라도 해서 아이한테 체중 증가를 좀 해주셔야 되세요. 그런데 지금 아기가 큰 게 주당 201g 컸거든요. 그런데 이제 90일부터 120일 사이는 과도기여서 6kg가 넘은 아이들은 주당 2, 3백이 안 크기도 해요. 조금 더 적게 크기도 해요. 200이 약간 온도로 크기도 해요. 그래서 체중이 크게 소아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 키워라. 체중 2%가 태어날 때보다 점점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유아 건강검진이 우리 애들 등수 매기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아이가 이유식을 할 때 갑자기 푹 클 수도 있고 또 유아식을 할 때 푹 클 수도 있고 엄마들 우리 막 10g, 50g, 100g 이런 거에 마음 쫄려가지고 어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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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왜 이렇게 애들 등수를 매길까? 그런데 소아과 선생님도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지만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가끔은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홍 라블님이 질문해 주신 것에 답변이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이를 조금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 더 먹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수유텀을 막 고려해요. 그런데 어떤 수유텀에 다음이 낮잠 시간이에요. 혹은 다음이 이제 통잠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앞전 먹일 때 10ml, 20ml를 추가를 하게 되면 그게 하루에 한 3번 정도만 반복이 돼도 우리 아이가 30에서 60ml를 더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 총량이 늘어나죠. 그러면 내가 지금 더디 크는 아이한테 뭔가를 더 해보는 시도가 되는 거예요. 아기를 더 먹이기 위해서 전체 스케줄을 막 뒤집어 업고 막 재조정을 막 하고 안 먹는 애한테 먹어 먹어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아이한테 온갖 엄마의 전략을 다 막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속으로 전략을 딱 짠 다음에 그래 낮잠 시간 전이니까 10ml 한 번 더 먹어보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먹이고 나서 아기가 안 먹겠다고 10ml 더 못 먹겠다고 도리도리 하면 트름 딱 시키면서 그래 귀염둥이 귀염둥이 어디 갔어 응 귀염둥이 트름하고 공기 빠진 자리에 10ml 더 넣어줄게 트름 씩 하면 한 30분 뒤에 잠자기 직전에 한 번만 더 먹어봐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호불호가 정확하지 않은 아이들만 가능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90일이 되면 아이들이 호불호가 너무 너무 정확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탁 돌리고 거기에 탁 돌리고 이런 아이들이 있죠. 네 있는데 우선은 잘 먹어주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 증가를 엄마가 좀 노려볼 수 있고 또 너무 정체기가 왔거나 노는데도 너무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냥 먹으면서도 둘러보고 이런 아이들은 네 조금 기다렸다 30분 뒤에 한 번 더 먹여보고 이제 이런 시도를 엄마들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체중 증가가 더딘 아이를 키우는 우리 엄마들 엄마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셨죠.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50ml 더 먹여보고 그 50ml를 한 번에 먹이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기 10ml씩만 더 네 그렇게 한 번 시도를 해보시면서 너무 긴장한 마음 다른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가 더디 크는 게 큰 문제라는 인식에서는 조금 벗어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아이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셨죠. 엄마들 힘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네 저도 2.5kg로 태어난 막내를 키워봐서 엄마들의 심정을 알지만 지금 저희 아이는 정말 밥을 잘 먹는 아이가 되어서 먹는 즐거움을 제가 내돌댈 때까지 거의 뺏지를 않았어요. 먹는 것은 참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꾸준히 알려주면서 조금만 더 먹이려고 하면 이거 해버리거든요. 위가 작아서 지금도 마른 체격이기도 하지만 아우 2.5kg에 태어나고 3일만에 2.5kg가 3kg 이렇게 됐어요. 나도 엄마들 마음도 알아. 하지만 우리가 애를 3개월 뭐 6개월만 키울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엄마라니까 죽을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먹는 즐거움 하나 유지시켜주면서 지금은 더디 크더라도 혹시 알아요? 이유식에서 우리 아기 먹는 포텐이 터질지 유아식에서 터질지 우리 셋째는 유아식에서 터졌답니다. 네. 약간 짠맛이 조금 들어가니까 잘 먹더라고 아이들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엄마들이 불안해하지만 않는다면 아이들은 잘 큽니다. 힘내세요. 엄마들 제가 엄마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